자 다음은 동양생명이에요 나 천사 맞아? 소천사 자 동양생명 3월달 주요 전략 상품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4월달부터 안보장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3월달 말까지 3월 30일까지 경험생명표가 적용이 되죠 경험생명표는 뭐냐면 미래의 사망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건데요 통계치에 의해서 2024년도에는 86.3회 그리고 10회에 여성은 90.7회에요 90.7회 그래서 그전에는 83, 88이었다면 거의 남성은 3살이 더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여성은 88살인데 90세니까 2살이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오래 살면 어떻게 되죠? 더 오래 살면 질병보험료는 올라가고 보험료가 인상되고 사망보험료, 주거에 나오는 사망보험료는 내려간다 암은 1000, 쇄감도 200, 거기다 담낭, 담도 계속 받는 이런 플랜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요 2만원 안보장 가입해도 40세 남성 기준으로 3만 9천원 밖에 안해요 공양은 워낙 저렴한거 다들 아실거에요 최신 암치로도 내가 만드는 암 천만원, 소외감, 직접 면역, 표정 다 넣어도 일단은 보험료가 얼마다? 지금 30세는 1만원대 초반 천범범료 2만원 이에요 40세는 2만원대, 50세는 3만원대로 일단 거의 40세 기준으로 2만 4천 608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더라 자 24점 3월의 주요 라인업이에요 라인업 설명해드릴게요 일단은 수호천사, 유 내가 만든 보장보험료 저렴한 보험료, 그리고 특점면역, 표정, 항암방사선 항암방사선도, 약물치료비도 연 1회로 보장이 되고 최대 7번까지 거의 뭐 부위별 우리 옛날에 훈국이나 한화손해보험처럼 각각 7번까지 부위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7번까지 그 다음에 전의암도 2회 보장이 된다 전의암도 합리적인 보험료로 암, 뇌, 심리, 입원, 간병인 이런 것도 가입이 되고 간호간병도 2형으로 해서 1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기타 부정매 I49 운영이 되고 특정 심장질환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부정매 제가 저번에 유튜브 올려드렸는데 2천만원 동양이 가입이 가능하고 여기다가 항생도 2천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성인도 가입이 가능하고 독감 항암바이러스도 20만원까지 그래서 수호천사 누구나 질병수습이 역시 350만원 쭉 갑니다 아직까지 무한도전 설계시에 질병수습이 150 질병수습이 150까지 올라갔고 일반 한도도 200만원까지 올라갔다 요실금 치유질환 소술돈 보장이 가능하고요 시술보장 한도가 없게 되어있어요 실손보험에 본인부담금을 급여 의료증금으로 담보가 되고 여러가지 기타가 나온 것 같아요 일반심사 간편심사 황금율이 좀 떨어지지만 많은 차이 안납니다 우대는 뭐하고 암은 이제는 불치병이 아닌 만성질환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흔하죠 예전에는 암에 걸렸을 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죽어요? 요즘에는 물어봅니다 보험이 있어요? 보험 얼마가 가입돼 있어요? 왜냐? 암에 한 번 걸리면 나중에 유병자 암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왕 처음에 걸릴 때 전의암도 같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중입자치로도 그전에는 전립사암만 됐다가 가난 폐암도 2024년 9월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암통원비 도양세명이 최고 수준으로 횟수 제한 없이 그래서 2023년까지 업계에 암통원비 최고 금액 40만원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도양세명의 암통원비가 100만원까지 네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됐다 그리고 방사선 약물치료비 최대 5천만원 표적항암도 1억 5천까지 이것도 중복 가입 가능하죠 따봉플랜 프리미엄도 여기 보시면 주기약 100만원 상급종합병원 85만원 방사선 약물 5천만원 표적항암도 1억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업계 최고한도의 정말 보험료 저렴하고 네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도 최대 5천만원까지 그래서 최대 1억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한 게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그리고 뇌혈갓 심혈갓 네 통원비도 102만원까지 그래서 암늘시 102만원까지 백백백플랜도 제가 저번 시간에 올려드렸어요 암 통원시 100만원 뇌혈감 허율성 102만원 보험료가 여간 싸지는 않습니다 이게 5만원대 네 20년나 백세만기로 계속받는 암치료특약 4종 특별하게 우대 할인이 되어있고 따봉플랜도 기타 부정매 2000만원 혈정요예치료비 이런식으로 프리미엄플랜도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플랜도 간호감병 10만원 암뇌심 입원일당 예 그리고 중환자씨 입원일당 이렇게 넣으셔도 암통원비 최대 100만원 다양한 특약으로 우대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무한도전 질병수입 120 탕금병원 30 350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봉플랜도 100 그 다음에 1호종 이렇게 넣어서 한도 좀 내려갔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질병수입이 200만원 준비로 가동 오케이 주계약 네 질병수입이 특약으로 기본 수술이 200만원 자 주계약 500만원 질병수입 100만원 상급종합병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200까지 가입이 된다 200까지 어우 매우 파워풀한데요 네 그래서 보험료 거의 3만원째 초반으로 질병수입이와 상급종합병원 수술시 200만원 그래서 투어천사 유 맞는 내가 보장보험 네 그래서 내가 만든 보장보험 암통원비 100백배 5만5천원 요런식으로 가입이 된다 월 400은 기본 이제 요즘에는 간병부담으로 파산까지 간병파산이라고 하죠 큰 돈은 큰 돈 드는 정말 간병한 정말 간병인 보장만 간병한이 아니죠 필요한 간병인 보장만 딱 골라서 어깨 최초 타사 한도 없이 저렴한 보험료로 암뇌심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그래서 쭉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뭐 동양생명 암 진단시 해당 부위별로 타사첨 나온다 각각각 위암 걸렸다 받고 대장 걸렸다 폐암 걸렸다 각각각 받을 수 있는거에요 그전에는 최초 1회만 받고 어떻게 했다 끝났지만 네 끝났지만 그래서 요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의암도 든든히 해서 최대 2역까지 요즘에 암에 걸리고 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2차암이나 전의암이 1년이나 2년 이내에 올 확률이 거의 50% 이상 그래서 일단은 특정 전의암도 매우 매우 중요하더라 그래서 동양생명 역시 림프저 특정한도 3천만원 사상 거의 다 2천만원 그래서 전의암 비교표도 보시면 7500원 6900원 요렇게 해서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고 보장한도는 높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면역 표정 이런것도 다 넣어도 보험료가 뭐 정말 저렴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넣으셔도 부담 없다 내맘보 우대플랜 방사성 5천 표정함 1억 5천 뭐 이것저것 다 넣어도 전의암과 이렇게 다 넣어도 되구요 네 자 컨택이 아닌 필수 기본 수술로 든든하게 해서 누구나 필수 수술비도 같이 가입하면 되요 여기 나왔죠 150플러스 상륙조건병원 200 합쳐서 350까지 가입되죠 일반 설계시에도 질병수술비 200까지 가입이 됩니다 200 그래서 100 100 일반수술 100 상륙병원 100 거기다가 수술의 정의 광범위하게 그리고 어깨 최고수준으로 15세부터 75세까지 표준형 유병자 다 가능하다 질병수술비가 무려 350까지 그리고 질병수술비 150과 상륙조합병원 200 무한도 누적도 안보죠 비갱신 최소 보험료 없고 수술담보도 타사합사 안보기 때문에 이렇게 더 넣어도 지금 보험료가 5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타설계시에도 최소 3만원 정도는 구성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본수술은 100만원 상급종활은 200 이렇게 해서 300으로 하느냐 아니면 150 넣고 200 넣어서 350으로 하느냐 이렇게 MD수술비나 1호조원까지 같이 넣으면 각각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기본수술들도 300만원 보장 가능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병원 수술방지에 따라 최대 4800만원까지 따봉 수술들도 이런식으로 준비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구독아 구독 murdered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